오 진짜 런웨이다 진짜 런웨이다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해보셨나요? 아 쇼 많이 하죠 안녕하세요 다우투킹입니다 저는 지금 모델 활동하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한테 모델 친구가 생기라고 영광이에요 오늘 틱톡 리액션을 볼게요 히잡 틱톡 히잡 히잡 예 그러면 일단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히잡 히잡 여자들 이런 거 보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히잡 히잡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 것 같아요 아 모델이니까 그런 게 보이는구나 네 그렇게 스타일링을 한 것 같아요 옷에 조금 더 집중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무채색이어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옷이 좀 묻히냐 히잡 어떤 시저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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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흘러내리니까 고정도 고정하는 빙같은게 있는거 같아 다음은 1레이어 니깝 니깝? 이거는 시장 말고 니깝 바른 부분인거죠? 눈만 보이는거 이건 남녀 구분은 없고 아니 이건 니깝은 여자 남자가 쓰지 않아 첫번째 도아는 Allahumma inni asal al-afiya fi dunya wal-akhira which means Oh Allah, I ask you for forgiveness and well-being for this life and the afterlife 남맞은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축복받고 이런 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느낌의 도아를 많이 한거죠 어른들 농구하자 선수아니야 선수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희랍 쓰시고 농구하니까 느낌 되게 다르죠 그쵸, 완전 다 책 다르잖아 The Koran Itself Says Why We Cover Our Hair To Identify Ourselves As Being Muslim This is an act of truthfulness, alright all right so that everybody will know that we are Muslim women we want everyone to know that we are Muslim women we are proud of being a Muslim women see what this tells everyone who sees me is what stands before you is a woman of enormous strength enormous courage and integrity this woman will not lie she will not cheat she will not deceive she will be the best employer the best employee 수수, 좋은 친구, 좋은 Geschäft, 좋은gery. 여기 allá에 보고 계세요, 당신과 함께 있어 남은 어떤 여성인은 그 여성인은 이 여성인은 그 여성인의 그 여성인. 그 여성인은 그 여성인이지. 그래서 그 여성인은 그 여성인인. 화나게 앉아 조금방 준비하지 않음. 그쵸. 무슬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히잡을 때까지 다 웃을 때까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히잡이네. 모델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런 스타일링? 저는 히잡이 진짜 저렇게 패션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옷이랑 멋져요. 되게 멋있어요. 핀은 거 보다. 이렇게 아래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아래에 올려주세요 오 되게 알뜰 좋다 하긴 나 궁금하긴 했어 이게 못 걸잖아 이게 오 맞네 진짜 오 되게 손실하다 히잡을 할게 우리가 히잡을 입을 했지만 우리는 정복하지 않습니다 네네 히잡을 안에서 본 적이 없었는지 아니요 저희 집에서 주문를 입을때는요 히잡은 개인적인 여행이지만 모든 여행은 다 똑같이 히잡은 제 선택이예요 그리고 저는 좋아해요 personal choice relationship with god is only yours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히잡을 썼든 안 썼든 너는 히잡 안 썼으니까 너는 갓장은 슬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원장 엄청 이쁘다 약간 한국적인 패션 옷이랑 좀 많이 다른 느낌인 거 같아 어 맞아요 뭐 하세요 My Hijab is my crown My choice my crown My Hijab makes me feel empowered I love my Hijab My Hijab is my crown 되게 꽃이소 My Hijab is my crown And I wear it proudly everyday 비니를 쓰셨잖아요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가면 목도 가리긴 해야돼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얘가 얼마나 썼냐 그러니까 너가 여길 안 갈았으니까 너는 너무 가짜 무슬림이야 잘못 썼어 그러고도 좀 안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쓰므로써 알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지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모델 모델이다 그러니까 히잡을 쓰고도 모델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분은 히잡이 되게 잘 어울리지 진짜 잘 어울리지 이거 좀 웃기다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잘 때도 이쁠 거고 샤워할 때도 이쁠 거고 맞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처음에 다 웃기다 대박 자유를 위해서 못 쓰겠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자유를 위해서 못 쓰겠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쓰는 것도 내 자유지 왜 맞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걸 왜 통제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까지 뭘 써주겠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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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남아 분들이 시작 쓴 게 되게 뭐랄까 좀 약간 신비롭다고 해야 되나? 약간 스피리츄한 게 좀 느껴지는? 내 생각에 그게 약간 믿음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목적이고 첫 번째가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게 뭔가 발상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나도 그걸 좀 느끼지 않아? 뭔가 좀 다르게 보이니?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 사람들은 있어 뭔가 좀 답을 하는 거 같아 저는 그랬어 이거 우리 해야지 낫다 어 좋아요 틱톡 모드 약간 틱톡 모드, 틱톡 감성 오 이거 진짜 런웨이다 진짜 런웨이다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해보셨나요? 쇼요? 하시죠 아 쇼 많이 하죠 저는 쇼를 좀 좋아해요 그래요? 네 워킹하는 게 좋아서 오 너무 진정될 거 같아 근데 진짜 저 원래 낫가름 되게 심하고 긴장 많이 하거든요 쇼할 때만 긴장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정말 즐기고 휴사인이 딱 떨어지고 나가세요 딱 하면 그때 딱 소름이 들어요 와 진짜요? 그게 있어 그게 있어 멋있다 나도 두껴보고 싶어 나 티가 작아서 하하하하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패션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패션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히잡을 하면 되게 고급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맞아 약간 좀 세련돼 보이고 엘레간스 엘레간스 보이고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나요? 이거를 사실은 패션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무슬림 입장에서는 이거를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델들은 옷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그거를 내가 옷으로 표현하잖아요 감정이라든가 they express themselves with the clothes 무슬림들도 they express themselves with the clothes and that's serving Allah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clothes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음... 아 근데 아까 저는 그 욕하는 거 아 저는 진짜 이해 안 돼요 진짜 못 배운 행동입니다 이걸 진짜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자윤데 그래 자윤데 아니 뭐 고속도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거야 뭐 잘못했지만 좀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슬람에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본 겁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of me Seben Hamdo Yenlamasar 감사합니다 안녕